신성한 변호사 신성한 모든 걸 겸비한 섹시 가이 섹시남 개업하면 나 사무장으로 오라더라고 사무실을 그렇게 좀 해봐라 투박하고 멍청하고 미친놈 친구야 지 건물에다 개업하겠지? 그럼 난 1층에다가 부동산 차려야겠다 최고의 부동산은 조정식 부동산 대표 조정식입니다 그 건물에서 월세 밀리는 내 마음은 없을 것 같아 이제부터 월세 내지 마 정확한 건물주 새끼야 걔 피가 아티스트 블러드잖아 저기가 소초동에서는 비주얼은 괜찮은데? 부 부 소초쿠 1 40 40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